다이아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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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나야 은맨 모두 궁금해하더군 내 가슴팍에 영롱이 빛나는 으슬 말이야 으시 뭐냐고? 뾰로롱뿌어양 짜잔 으시 뭐냐 으응 으응 우리 당근별에서 사용하는 너너의 한 갈래라 이거야 아주 아주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뜻밖의 횡재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감탄사! 감탄사, 응? 그럼 이웃을 언제 쓰냐? 지금부터 한번 보자, 이거야! 아, 갑자기 왜 피야? 아잇! 하늘에서 왜 난 죽어? 자, 이거 다섯 삼자만 더 합시다! 영병 둘 까고 앉았네! 봤지! 아주 아주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뜻밖의 횡재했을 때 지금부터 뭘 써야 되겠어? 그래, 읏! 읏이라 이거야! 그럼 이 모든 읏의 뿌리가 어디냐? 오케이다! 이거야! 자, 그럼 오늘도 모두 읏! 한 하루 보내라고! 오, 읏! 하하하하하하하하!